진짜 이쁘다 가운드 조금만 더 앞으로 나오면 5인조 요정입니다 5인조 요정 우리 저기 셀프 하나 챙겨야 되나? 오늘 팬클럽 많이 오셨네요 네 고마워요 걸그룹들은 본인만의 스타일로 인사하는 그런게 있죠? 네 맞아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나 굿굿 베리굿 안녕하세요 베리굿입니다 자 그러면 한 분 한 분씩 권위를 좀 소개해주실래요? 누구신지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고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윤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베리굿 리더 태아입니다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베리굿 반가워요 네 안녕하세요 저도 19살 다이앤입니다 너무나 상큼합니다 너무나 상큼합니다 베리굿의 베리굿이란 노래로 데뷔를 했는데 지금 데뷔한지는 어느정도였습니까? 베리굿의 베리굿의 러브레터로 데뷔를 했습니다 네 이번에 베리굿의 앨범은 언제 나온거죠? 저희 2014년도 쯤에 나온거구요 네 클릭비 선배님들의 러브레터를 리메이크 해가지고 저희가 나왔어요 네 네 그리고 이번곡은 이번년도 5월에서 6월달쯤에 활동을 했었는데 오늘 활동은 콤백 준비 중이라서 지금 소름 들고 계신 분들 때문에 노래를 빨리 해볼거 같은데 블루베리, 라즈베리, 스토베리 뭐 비롯해서 좋은 열매 베리라는 말이 베리굿도 좋은 결실이 있기를 바라면서 베리굿의 앤젤 여러분들의 심장 박수와 함께 청해